오늘도 언제나처럼 미래시스 증권의 강구현 선임 메이저님 나와 계십니다. 메이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시장 좀 올랐다가 좀 밀렸어요. 코스피 다 토해냈고 코스닥은 결국엔 음전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또 마이너스 같나요? 네. 아니 미국 시장은 그렇게 장대항봉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은 또 밀리고 있습니까?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하고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오히려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도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고요.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 부분에서 한국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던 하루였던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채권 시장 안 봤는데 금리가 많이 올랐었는데 더 올랐나 봐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조금 주춤해지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시장에서 재난지원금을 더 확대를 하겠다 등등의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 시장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조금 엑시트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네들 달러는 그렇게 찍어도 뭐 그런 말 없더니 우리 원화는 조금 찍을렸더니 매력도가 떨어진다면서 나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한 척 그만하고요. 중국 시왕 미국 시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좀 강했네요. 네 오늘 상해 종합 증시는 0.87% 상승한 3526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차는 1.32% 상승한 2425포인트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0.8% 상승한 2522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 업종과 전기차 업종들 좀 강세 보였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FOMC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좀 발언들 나오면서 낙폭 과대주 업종들이 좀 반등을 했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계속해서 1조 위안을 상해했고요. 외국인들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지만 좀 순매수 강도는 좀 약화가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했던 건 BRD가 지난 10월 전기차 판매량 발표를 했는데 공기 대비해서 250%가량 증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BRD가 한 7%대 강세 보였고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적인 강세가 나왔다. 그리고 풍력발전 시장에 있어서 현재 영국이 풍력발전량으로 1위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올해 그거를 넘어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풍력발전 관련된 밸류체인들 업종들 거의 대부분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소경제에도 결국 친환경 전기가, 친환경 에너지가 있어야 수소경제도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많이 들었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북해 지방이, 북해죠? 바다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치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중국은 북해처럼 바람이 센 바다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영국보다 더 많이 설치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다는 거죠? 많이 설치하겠다가 아니라요. 이미 지금 깔려져 있는 해양풍력발전소랑이 이미 영국을 넘어섰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람이 우리 서해죠. 우리 서해가 바람이 그렇게 셌나요? 일단 땅덩이가 넓고 바다가 넓다 보니까 이런 발전소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었던 것 같고요. 특이사항은 원전이죠. 향후 15년 동안 150기 정도를 추가적으로 짓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원자력 관련된 업종들도 오늘 조금 꿈틀했다. 그런데 중국에 상장된 원자력 기업들보다도 대한민국의 두산중공업이나 한정기술이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두 중 좋았습니까? 한 7%가량 올랐고요. 한정기술이 한 24%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하필 원전을 지으려면 원전은 보통 식히는 물이 냉각수가 필요하니까 바닷가에 짓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서해에다가 150기를 짓는다는 느낌으로 들려서 상당히 불안하네요. 이게 향후 15년 동안 150기를 짓는 건데 단순하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가 2060년까지 탈탄소하겠다라고 의기투합을 하면서 현재 미국도 추가적으로 소형원전 12기를 지을 예정이고요. 그동안의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일본마저도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한 22% 정도 수준까지 높이겠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친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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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전기값 엄청나게 유럽에서 오르고 들쑥나쑥하고 무슨 셧다운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제 좀 안정적인 에너지 그래도 원전이 좀 물론 예전에는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탄소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입장을 갖기로 각 국가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탈탄소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어쩔 수 없이 원자력을 쓰게 되고 동시에 풍력과 태양광 동시에 같이 커가는 분위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탈원전 얘기를 하다가 친환경 에너지로 가니까 또 다시 원전의 시대로 약간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입장 표명 같은 게 나오진 않았죠? 아직은 정부 입장에서는 원자력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 원자력에 대해서도 조금 달리 보는 시각이 나올 거다라는 게 좀 시장에 퍼져 있는 것 같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건 원자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려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이 서해에 150개 설치하는 건 조금 우리 입장에서 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열심히 외화를 벌어서 해외로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에 또 특별히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이 투자하신 금풍과기가 오늘 또 10% 올랐네요. 금풍과기뿐만 아니라 밍양 스마트 에너지라고 여기도 풍력 발전 관련한 밸류체인인데 여기도 10%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기차 업종 비아디가 7%대 강세 보였고 그리고 화우 코발트도 약 6에서 7% 정도 강세 보이는 하루였다. 반면에 약세에 보였던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석탄 에너지 이런 기업들 정도라고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탄소를 줄여야 되는 게 워낙에 지상과제다 보니까 이쪽 어떤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은 좀 밀리나 싶다가도 결국에는 이쪽에 또 강한 드라이브가 들어가고 드라이브가 들어가고 하면서 좀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관심이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오늘 좀 어땠나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오늘 한 2%대 상승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빅테크 업종들이 좀 특이했던 게 지난 10월 29일 이후라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29일 날 저녁에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빅테크 업종들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듬어진 규제 방안이 완성이 돼서 나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업종들은 지난 30일 10월 마지막 거래일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었고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11월 1일, 11월 첫 거래일에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너나 할 거 없이 약 2에서 5%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후야 같은 경우에는 약 5.3%, 비리비리도 4%대 하락을 보였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했던 거는 시장에서 이렇게 규제가 나오니까 다시금 중국 빅테크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종합을 하자면 시총 혹은 사용자 수에 따라서 초대형 그리고 대형 그리고 중소형이라고 기업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산업에 따라서 총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SNS 혹은 배달 혹은 온라인 주문 이런 것과 같이 이커머스와 같이 총 6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렇게 6개의 섹터 분류와 총 3가지의 크기 분류를 하고 앞으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독과점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단순한 가이드라인 발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쪼갤 것이냐 정도였고요. 앞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과 크게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중국에서 규제를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됐구나. 그럼 악재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 다음 거래일부터 다시금 좀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비리비리나 후야나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시장에서는 규제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됐고 끝났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기업 이름이 비리비리는 제가 좀 잘 모르는 기업인데 비리비리가 어떤 기업인가요? 지금 OTT 플랫폼들 굉장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혹은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반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트리밍 플랫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꿨나요? 제가 옛날에 스트리밍을 많이 하니까 중국 1, 2위 스트리밍하는 기업들 이름은 알았었는데 기업 이름이 비리비리하니까 입에 착착 달라붙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가 10월 마지막 거리에 확 빠졌다가 이제 11월 달 들어서 다시 빨간색으로 크게 또 양봉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좀 가장 대표적인 게 빅테크 기업 중국 빅테크 인터넷 기업들 ETF로 구성된 KWEB의 모습을 보면 저는 차트를 선호하거나 신뢰하지는 않지만 좀 쌍바닥의 형태를 나타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가 다시금 늘어나는 형태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빅테크 기업과 중국을 투자함에 있어서 저는 빅테크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리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 터널의 끝부분이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중국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 간에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정책의 방향성 때문에 탑다운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은 바텀피싱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같은 기업들은 방향성은 방향성이 맞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비쌀 수 있으니 이런 업종들은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전략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 올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힘내서 내년에는 한국, 중국이 미국 시장보다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도 좀 해줘야 되죠? 저는 미국 3대 증시 모두 다 상승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이 1%가 올랐더라고요. 한국 증시도 오늘 좀 많이 기대를 하고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만 환율이 오르고 채권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한국 시장은 결국에는 코스피가 올랐던 건 좀 많이 토해내고 코스닥은 음전해서 끝났는데 미국 시장은 fomc에 대한 기대 처음에는 장 시작했을 때는 우려로 시작했다가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고 오히려 시장 친화적이었던 분위기 덕분에 시장은 전략 후강의 모습으로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상승한 36,157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1.04% 상승한 15,811포인트 그리고 S&P500은 0.65% 상승한 4,660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단순히 기존의 시장이 예상을 했던 정도 수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확정이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준이 시장의 우호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다 강하게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최근에 미국 S&P500 지수 포함해서 거의 3대 중시 모두가 지금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CNN에서 나오고 있는 Fear and Grid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82를 찍었습니다. 바로 전 거래율 78에서 4포인트가 상승해서 82를 찍었는데 탐욕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탐욕적인 지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거래량과 투심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다른 이면에는 3분기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도 기업들의 순이익이 잘 나오면서 미국의 예상 PER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기업 이익들이 지난 3분기에 우려와는 달리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환호를 하면서 보다 좀 투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동시에 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 한국 시장 대부분 많이 하시니까 한국 시장 하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이거 헤데도 너무 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 빨갛다 그래서 아침에 기대해보면 모르는 것 같다가 또 장 끝날 때쯤에 히익 빠져서 결국에 삼촌을 붕괴했다 회복했다를 반복하는데 미국 시장은 올타임 하위를 지금 몇 번을 경신하면서 하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내가 미장하지 미국장 하지 한국장 해야 되냐. 이런 한탄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미국 시장이 강하네요. 고객분들도 조금 시선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기존에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자이든 아니든 기존에는 국내 주식만 하시던 분들이 해외 주식에 섣불리 안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내가 한국 주식도 잘 못하는데 해외 주식을 왜 하겠어 였었고 두 번째로는 세금 이슈였습니다.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연간으로 매도 실현한 경우를 썸을 해가지고 250만 원 세액 공제를 하고 나서 그 이상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잖아요. 벌면 세금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정말 벌기가 어렵고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아무거나 투자해도 오르는 장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차라리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런데 벌고 내는 게 낫지. 맞습니다. 깨지고 못 내는 것보다 벌고 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들어서 60대, 70대 심지어 80대 고객분들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봐주시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십니까? 제가 모시는 고객분 중에 22년생 분도 계세요. 올해 100세이신데 22년생 할아버지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십니까? 글로벌 라이브 보고 계시죠?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물론 그분은 아드님께서 주로 거래를 하시지만 매주 저희 지점에 내방을 하셔서 미국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한국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고에 대해서 항상 듣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젊은 분들도 있지만 꽤 나이 드신 분들도 해외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0세시면 아드님도 70은 되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환갑 넘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미국 시장, 특히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계속 잘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저께가 아니죠. 지금 FOMC 결과가 지금 바로바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가요? FOMC가 시장보다 굉장히 비둘기적이라고 인식이 되면서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총 150억 달러 수준으로 좀 줄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국채를 100억 정도 그리고 50억 달러 수준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 매입을 축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이거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와 조금 달랐던 거는 내년 6월까지 이 테이퍼링이 지속될 거다였었는데 조금은 유연하게 하겠다. 다만 큰 가이드라인은 1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7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이 될 거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느냐 혹은 침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금씩 조절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연준에게 비둘기파적인 연준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기대한 수준으로 딱 나왔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덕분에 전일 미국 3대 증시 모두 다 강세를 이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미국 증시는 그냥 뭐만 생기면 핑계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연초를 생각해 보면 연초에 분명히 이때쯤에 테이퍼링이 있을 테니까 미국 주식이 한번 쉬어갈 거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다가 지금쯤 미국 주식이 쉴 때 3분기 끝날 때쯤에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했잖아요. 이때 사갖고 가면 편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연초에도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테이퍼링은 예상대로 진행이 되는데 가격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다였고 지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미국의 병목 현상들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재고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할 거고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질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코로나가 빨리 잠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주는 계속해서 돈을 푸는 것을 지속을 할 거야. 다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덜 급하게 할 수 있어라는 기대감이 좀 동시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일 테이퍼링에 대한 FOMC 발언 이후에 과거 버넨키 의장 시절 2013년 테이퍼링과 비슷하다라는 내용이 시장에서 줄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공식화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천천히 그리고 유연하게 반응을 하겠다. 870억 달러 수준에서 7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이긴 하겠지만 시장 경기 상황에 따라서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버넨키 의장 시절의 테이퍼링과 지금의 테이퍼링 발언이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가 시장을 한 번 더 환호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13년 이후 11월 이후에 증시를 한 번 찾아봤더니 미국 S&P 500 지수는 다음 해 1월 소폭 조정을 받고 그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을 이뤄왔었고요. 안타깝게도 한국 증시는 12월과 1월 약세를 보이고 2016년 말까지 4년간의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다. 아니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한국 증시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주식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제 내년도 전망은 한 3,500, 4,000. 감사합니다. 아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결국 이번 FMC에 나온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월에 150억 달러씩 줄여갖고 내년 7월 정도까지 지금 양적 완화하는 거는 일단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7월 이후에는 계획대로 간다면 드디어 양적 완화가 없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건데 이런 말을 해도 시장은 개의치 않고 일단 올라가고 있네요. 이미 양적 완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덜 성급하게 할지도 몰라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올타임 하이인데 도대체 뭐가 반영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무적의 단어가 선반영이니까 일단 우리가 예상한 만큼 나와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환호를 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에 얘기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보통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나요? 시장에서는 내년 7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할 거야. 그리고 내후년에는 두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채권 트레이더들의 경우에는 내년 7월에 한 차례, 내후년에 두 차례 그리고 2023년에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페드가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2022년에 기준금리 한 번 정도 올릴게요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또 놀라진 않겠네요. 시장이 단기간에 충격에 좀 그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페드가 전이라도 언급을 했던 게 시장에서 지금 가장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거가 인플레이션과 병목 현상 그리고 경기 회복인데 경기 회복 부분에 있어서는 변종 코로나의 확대로 의해서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었고 병목 현상은 좀 장기화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해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인플레가 확실한 신호를 보일 때 그때 카드를 만지작거리겠다. 이지만 인플레가 지금 장기화된다라는 근거는 없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 카드도 지금 채권 트레이더들은 내년에 한 차례 내후년에 두 차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연준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 조금 더 여지를 둔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페드가 주식시장이나 경제의 발 뒤꿈치를 잡을 그런 행동은 좀 안 할 것 같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는 거죠. 도비시하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식 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시장은 좀 강했다가 후반에다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시장은 좀 강해지고 있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도 좀 강해지는 날이 와야 될 텐데 현재는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FOMC 결과 아무래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어떤 내용이 나오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지르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프로티비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